알라스르는 지난달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사우디 축구팀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일머니로 불리며 엄청난 금액으로 선수들을 원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2030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것인데 슈퍼스타들을 이용해 월드컵 홍보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화제는 알라스르 라이벌 클럽 아릴라리 매시 영입을 위해 연봉 4천억 원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영국 매체가 최근 화제가 된 메시의 사우디 아릴랄 이적 가능성을 부인했다. 메시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무대와 발롱도르 수상을 원하고 있으며 호날두와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경쟁 중이었는데 호날두가 알라스르로 떠나며 11골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사우디 축구팀 알라스르의 본인이 이미 무서울 정도다. 칸페, 벤제마, 다모스에 이어 이번에는 아자르와 연결됐다. 아자르는 한때 세계 정상급 선수로 불렸으며 현재 레알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날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가까운 곳이 알라스르라는 것이다. 현재 알라스르 감독인 가르시아는 프랑스리를 이끌 시절 아자르와 4년간 한 팀에 있었다. 아자르는 가르시아 감독과 만났고 대화 후 알라스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두 사람이 알라스르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아자르와 연결될가 내부에서 지속된 것이다. 두 사람이 마치지 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다가가고 있다. 그럼